전남 관광 명소를 버스로 여행하는 남도 한바퀴가 28개 가을 코스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. 주요 가을 관광 코스로는 바다 위 케이블카에서 유달산의 단풍을 즐기는 목포 코스와 서남사를 거닐며 가을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순천 광양 코스 등이 있습니다. 다양한 코스들은 12,900원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며 남도 한바퀴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